최근 글로벌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3년째 거주 중인 한 외국인이 쓴 글로 한국에서 새치기를 담았다며 황당해하는 외국인의 글에 대한 답글인데요. 이 글이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상당한 문화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규칙을 지킬 때도 서로 간의 문화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한국과 유럽 선진국의 사람들 모두 규칙을 잘 준수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100%란 존재하지 않죠. 꼭 몇 명쯤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나올 경우 유럽에서는 새치기 같은 사소한 행동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어긴 사람을 비난합니다. 만약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점이 있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뿐이죠. 왜냐하면 유럽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일단 나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어떤 사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면 그 즉시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양삼을 보이는데요.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들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곤 하죠. 심지어 새치기 같은 사소한 행동의 경우 그냥 저 사람이 새치기를 할 만한 급한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정반대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나 자신의 권리가 조금 침해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규칙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한 것은 아닐 것이며 이러한 그들의 문화가 마냥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상대에게 함해를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반드시 규칙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나는 스웨덴 사람으로 서울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어 한국의 여름은 몹시 덥기 때문에 나는 그저 버스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 그런데 내 앞에 한 학생이 자신의 앞에서 힘겹게 줄을 서 있는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고 얘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버스 점유장의 의자에 앉는 거였어 나는 처음에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버스를 기다릴 뿐이었지 그렇게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버스가 도착하자 이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났고 줄을 서 있던 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니 그 학생의 앞으로 가서 버스를 탑승하더라 그 학생은 아마 할머니가 덤은 날 힘들어하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서 기다리지 말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자신의 앞으로 오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줄을 서도 문제가 없는 건가 싶었어 물론 이 장면은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었고 나 또한 버스에 탑승했으므로 딱히 불만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들 힘들게 줄을 서고 있는데 할머니만 편하게 있다가 버스에 탑승하면 다른 한국인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없는 건가 궁금해 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장면을 새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아마 스웨덴이었다면 적어도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을까 싶거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다는 다른 외국인이 답글을 남겼는데요 이 외국인의 글을 소개해드리자면 너의 질문에 대답해 주자면 한국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며 어떠한 불만도 갖지 않는다 만약 이 할머니 때문에 줄이 밀려서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불만을 갖지 않지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규칙에 대해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곤 하거든 나는 일 때문에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고 나 또한 한국의 이런 문화들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었어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바로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을 때였는데 택시에 가까이 가니까 이미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었지 그 모습을 본 내가 절망에 빠져서 그저 택시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자 택시를 타려던 사람이 나의 허탈한 표정을 보고 혹시 어디 아프냐며 급한 상황이면 먼저 이 택시를 타겠냐고 물어보는 거였어 그렇게 이 친절한 사람의 호의 덕분에 나는 병원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행동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주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에서 밖에 볼 수 없을 거야 생각해보면 나의 이러한 경험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든 남에게 도움을 받거나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우리 유럽처럼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는 어떠한 배려도 기대하기 힘들 거야 직접 이러한 도움을 겪으니 나는 한국인들의 남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 아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았냐고 사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급한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배가 완전히 나아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사소한 피해를 받았을 때 무슨 사점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간한 것 같다 그들의 이런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보면 인간적인 존경심까지 드는 것 같다 규칙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므로 융동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의 융통성이 고려된다면 그것을 막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물론 당선의 생각도 틀린 건 야랍니다 그럼다면 당신은 남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더라도 반드시 그 고집을 유지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지 않겠죠? 반드시 그러한 태도를 평생 동안 유지하길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살아본 저의 경험으로는 이런 배려가 가능한 것도 시민의식이 높은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중국이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줄이 길 경무 짐으로도 줄을 맡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짐을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도 뒤 사람이 그 짐을 같이 옮겨주곤 하죠 짐으로 자리를 맡다니 굉장히 신기하군요 어떻게 길바닥에 짐이 밤치되어 있는데도 아무도만 훔쳐갈 수가 있죠? 저도 굉장히 의아하군요 저 같으면 아무리 편하게 줄을 설 수 있다고 해도 짐을 둔 채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정말 미친 행동이라고요 한국인들의 서로를 신뢰하는 수준 높은 문화가 부럽습니다 그들이 남들을 배려하는 이유도 먼젠가는 내 호의를 기먹하고 나에게도 베풀어 주겠지?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 인도 애플과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인도공과대학은 해마다 수천 명의 IT 천재들을 배출해내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해 인도해 랜드디센터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 인도 천재들의 연봉 최저 3억 원을 제시하며 스카우스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곧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1위 GDP 국가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IT 인재 양성에 올인한 인도가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며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중국입니다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모든 공장을 철수해 인도로 옮겨버리자 중국이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즈나트 시민도 국방장관은 13일 의회에서 사흘 전인 지난 9일 이도 동북부 아르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중국군과 충돌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군이 용감하게 막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초소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양쪽 일부 군인이 다쳤으나 우리 군은 숨지거나 중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쪽의 충돌에 이를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국경 주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들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300터부터 400명의 중국군이 국경의 실질통제선 AAC을 넘어 침범해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며 양측 군인 일부가 골절산을 당하는 등 다쳤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더 힌두흐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부상한 인도군의 수가 20명에 달하고 중국군의 부상자 수는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충돌 현장에 중국군이 600명가량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받아들인 인도에 복수하기 위해 이도 북부 아르나 찰프라데시주의 약 9만 km를 짱난 장남이라고 부르며 여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향한 중국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인들의 대대적인 중국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샤오미는 인도에서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29일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도 내미페이 서비스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페이는 스마트폰 결제, 송금 서비스로 2019년부터 인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사용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위챗 등 신화업계의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사용을 금지해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9일 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틀룸버그 등이 전했습니다 기술부는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박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의 명분은 프라이버시 보호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갈등 악화라는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디지털 업계는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13억 5천만 명의 대국 인도는 디지털 업계에서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으로 틱톡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파이브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화웨이, 화위,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인도에 잇따른 대중 조치는 인도군과 중국군이 지난 15일 히말라야 산맥 국경에서 충돌하며 유혈 사태가 벌어진 이후 나왔습니다 누델리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시진핑, 습근평,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적개심을 드러냈고 대도시 샤오미, 소미, 매장들은 간판을 가리고 영업하는 실정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중국군이 중국산 자주포를 들이밀며 인도 국경에서 인도군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백문을 사서 중국군을 쫓아낸 이라는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한 대가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무찌를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되면서 중국군은 부리나케 중국산 자주포를 철수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인도 육군이 중국군과 싸우고 있는 나드크에 배치한 한국산 자주포 K9의 모습입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지난달 29일 현지시간 트위터의 사진 한 장과 함께 중국산 자주포 PCL191의 성능을 압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나드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며 나드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압도적인 성능의 자주포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한방에 갈립니다 중국에 계속해 밀리며 도망만 치던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갑자기 사들여 이곳에 배치하더니 중국군을 한방에 몰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K9 바지란은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쓸 수 있고 분당 6터부터 8발을 사격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일문으로 일제사격 TOT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각 고각을 달리해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이죠 이 때문에 한 번에 한 발씩 밖에 발사하지 못하는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다크 지역에만 한국산 자주포를 들여놓은 인도가 이번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인도 모디 총리가 한국산 K9 자주포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모디 총리가 K9 자주포에 올라타서 한 발언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각에서는 모디 총리가 인도군 전체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는데요 지난해에는 국방지출 세계 4위로 등극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곧 중국과 공동 2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무려 300조 원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향후 20년 동안 6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인도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곧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이프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 2012터부터 2016년에서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약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9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지원국인 폴란드를 상대로 124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한국산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곧 군사대국 2위로 등극할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하는 순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숨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마저 제치고 세계 4위에 등극할 것이라 인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사들이 인도 국방비 예산을 바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겠죠 러시아 전 총리 미아일 카시아노프는 얼마 전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지는 러시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줬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요 이것은 푸틴 정권 붕괴의 시작입니다 라며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푸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대방격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지원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최첨단 무기는 미군까지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를 미군 앞에서 성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미래형 바목적 무인 차량인 아이온 스맷 예리언 SMET 성능을 뽐냈습니다 아이온 스맷은 하나의 어로스페이스가 2016터부터 2019년의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개발한 사륜형 보병 전투지원형 다목적 무인 차량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전 현장에서 환자 후송, 물자 운반, 감시요 정찰, 원격 수색, 근접 전투 등 다목적 임무 수행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전기차인 아이온 스맷은 중량이 2통급으로 550kg을 실을 수 있으며 1회 충전에 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데요 보병 부대의 유무인 복합운용에 최적화된 원격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자율 복구, 총성 감지, 차량 병사 추종 등 고위험 전장에서 병사 대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펼쳐보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아이온 스맷은 운용자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이성항법 시스템, GPS, 기반으로 스스로 주행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자 요리조리 피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연에서 수십엠 떨어진 곳에서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 총구가 공포탄 방향을 겨눘습니다 이를 본 주한 미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수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의 약속을 어기며 버티던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해 화제입니다 인리는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행동을 했으며 한국과의 전투기 밑배터리 사업에서도 최대 위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리 측의 이상 발언과 행동으로 전 세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세계 안보수장들이 집결한 싱가포르 회의에서 러시아와 오크라이나가 현 상황에서 휴전하고 한국식 비무장지대 DMZ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군이 현재 위치에서 각각 15km 후방으로 철수해 유엔 측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고 초분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북한이 50년간 평화를 유지해왔다며 이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엄청난 파괴가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프라보어 장관의 제안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반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러시아 계획처럼 들린다며 나를 세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러시아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리는 이전에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 있는데 지난해 주요 20개국 의장인 조꼬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연이어 방문하며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프라보어의 휴전 제안에 대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푸틴이 영토를 점령하고 다시 무장해 공격할 수 있는 휴전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다 라며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인리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주장해 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벽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프라보어는 오히려 중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양국이 형제처럼 관계를 유지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꼬이 대통령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란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무역 규모를 지금보다 100배 가까이 늘리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인리산 식물성 기름과 코코아, 커피 등에 대해 관세를 낮추고 이란에서 들여오는 석유 제품, 광물, 철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딜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은 2억 5천만 달러였으나 이번 합의로 2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FTA보다는 낮은 단계로 일부 품목에만 특혜 관세가 부여됩니다 이란 측은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관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인리와 서명한 문서들은 적들의 위험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11개 협약에 서명했으며 두 나라의 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란과 인리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달러를 사용한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조코이 대통령은 장기 목표를 발표하며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 경제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87년 1인당 GDP가 3,500달러에 불과한 한국이 8년 만에 1만 2천 달러로 급증한 것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이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자신들도 본받아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인 정치적 행보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인리는 한국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면서도 약속은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니는 최근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약 9,300억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입니다 과거 파키스탄과 인도에 판매 제안을 했지만 실패한 전투기였고 2022년부터 관심을 보였던 인니가 결국 사기로 한 것입니다 인니 국반부는 프랑스로부터 나팔 전투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미라주가 공백을 메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도입에 따라 인도, 대만에 이어 미라주 개량형을 운용하는 아시아 세 번째 국가가 됐다면서 말입니다 인니는 지난해 2월 81억 달러 상당의 나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한의하며 2026년까지 1차로 6대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초에는 인니 공군 조종사와 엔지니어들이 조종법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매를 놓고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굳이 비싼 톤을 내고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하느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고 전투기의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껏해야 수명이 10년이라며 이는 새것 대비 성능도 떨어지고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든다는 비판입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각에서는 내년 2월 대선에 앞서 프라보어 장관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니 언론들은 프랑스 국적에 무기 거래상이 끼어 있다며 프라보이가 그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인니 측의 미라주 전투기 구입 내용을 전했는데 이로 인한 추가 무기 수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니가 중고 전투기 구매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니 언론들은 중고 미라주를 구입하면서 예산 문제가 더 커졌고 결국 한국과의 계약이 들어질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프라보어의 야망과 명성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재앙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니는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비행시재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지만 2019년 1월까지 2,200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해 8천억 원 안팎을 연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니 측은 이달 말까지 연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기로 했지만 연체금과 비슷한 미라주 전투기 구매를 진행하며 실행 유무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중고 전투기 또한 외국 차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프라보어가 2023년 말까지 신척의 전투함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거의 수명이 다 된 중고 전투함이었습니다 인니 공군은 79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평균 기렴은 23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를 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 35 전투기 11대 주문에 서명했지만 미국 측의 제재 우려로 2021년 말 구매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로 시선을 돌린 것인데 인니는 작년 2월 프랑스와 나팔 계약을 발표한 직후 프랑스 잠수함 2척 구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과 맺은 잠수함 2차 사업을 뒤집은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독일 잠수함 1척, 한국 잠수함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잠수함 3척 계약은 4년간 답보 상태입니다 인리가 한국과의 계약을 확실히 파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에는 한국과 함께하기로 한 배터리 사업이 뒤들릴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인리 투자청장은 LG가 배터리 프로젝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현지 광산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했으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LG가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인리가 니켈 재련 대부분을 중국 업체에게 맡겨 IIA를 진행 중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리는 이번 프로젝트에 중국 화유코발트를 추가시킨 상태입니다 미국은 자신들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핵심 광물 등을 조달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인리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고 최근에는 미국으로 달려가 배터리 광물 FTA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무역 협정으로 배터리 수출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국내 2차전지 업계는 핵심 3대 권역이 아닌 인리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며 이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리는 전세계 니켈 매장량의 22%를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 생산량 또한 100만 톤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니켈 광석 수출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킨 이후 한국 등의 투자를 유치해 재미를 받던 상황입니다 인리 니켈 재련소는 2018년 15곳에서 62곳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은 1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4%나 늘었습니다 이는 전세계 니켈 생산량의 50%에 해당합니다 현재 인리가 계획한 생산 능력은 500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2029년까지 전세계 75% 이상을 잔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니켈 가격 급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톤당 3만 달러에서 현재 2만 달러까지 떨어졌고 하후 1만 6천 달러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리는 니켈을 광물 형태로 수출할 때는 매출이 1조 5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가공 후 수출을 하며 약 39조 원으로 늘었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잉이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기에 인리는 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석탄, 금, 은, 원유, 천연가스, 파묘를 포함한 약수목의 상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노엘부터 구리와 보크사이트 등으로 확대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국 업체를 죽이는 행보입니다 연 3천만 톤을 생산하지만 자체 수와 물량이 1,400만 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간 5억 달러에 이르는 보크사이트 수출이 사라지며 수천 개의 일자리 또한 소멸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리 측은 이번 수출 금지로 자신들이 입는 손실을 2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리는 렌즈마저 수출 중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 LNG 수입량 4,600만 톤 중 인리에서 7%가량을 들여온 한국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코희 대통령은 다음 정권도 수출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또한 인리를 손절하려는 분위기고 결국 인리는 고립을 자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꽉 막히자 인리는 최근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바다모래 수출을 허용한 것입니다 모래는 간척 내립 사업은 물론 건설 현장 자재나 전자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중요 자원입니다 2003년 인리는 과도한 모래 채굴로 침전물 흐름이 변해 수원이 오염된다는 등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뒤집어 환경 파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래 매입에 사활을 걸어온 싱가포르 등 주변국은 환영을 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이후 국도 면적의 4분의 1을 늘렸는데 주로 모래를 이용해 해안 지역을 내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전체 모래 수입량의 90%를 인리에서 조단했고 싱가포르로 흘러간 모래는 최소 1억 5천만 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리가 갑작스럽게 수출을 중단하면서 석유 파동에 버금가는 모래 파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 여파로 지금까지 신앙만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인리가 자금 부족에 다시 수출을 진행해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주력 수출품 파미마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럽의회가 삼림벌체 및 황폐와 연계 상품을 수출입 규제 내용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27개국으로의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리는 전투기를 살 능력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고립을 자초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관계를 재설정해 실리 위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매우 감상이 새로울 법한 일이 있었죠 프랑스 항공우주군이 한국에 찾아와 양국 공군이 함께 연합훈련을 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한국의 f-15k와 프랑스의 나팔이 함께 나는 장면을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기종에 대해서라면 각별한 감상이 있죠 1999년 시작됐던 차기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 fx 사업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f-4 전폭기의 대체제를 찾고 있었고 일본은 f-15j를 도입하고 북한은 미그 29를 도입하는 등 주력 전투기의 성능 우위를 장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f-15k 수-35 나팔 유로파이터 4종의 전투기를 후보로 선정하고 저울질을 하기 시작했죠 이 중 사업 막판까지 남은 것은 f-15k와 나팔이었고 여기서 나팔은 AMI-AM 통합이 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해 최초 수출의 꿈을 펴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뒤 f-15k는 kf-16과 함께 한국 공군의 최주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판에 가서 운명이 엇갈린 두 전투기가 20년의 세월을 넘어 한국에서 다시 만나 이번에는 동료로서 함께 비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이에 한국 공군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도리어 프랑스 공군기의 엔진에 문제가 생기자 직접 수리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찾아온 프랑스 항공우주군의 입장에서도 한때 자기들이 만든 전투기를 사고 싶어 했던 나라다 어느새 그걸 고쳐주는 수준의 기술력을 뽐내게 되어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번에는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f-15k 쪽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나파는 최근 들어 안 팔리던 과거의 오명을 벗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f-15는 예전에 비하면 그 위용이 크게 줄었죠 특히 한국이 구매한 f-15k의 경우 업그레이드 없이는 주변국의 공군력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발목을 잡힌 상태입니다 비슷한 업그레이드를 요구받던 일본의 경우는 그냥 f-15를 포기하고 해체해서 엔진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을 지경이죠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것일까요? 최근 한 외신이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뜻밖의 해법을 제시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스스로 전투기 기술력을 성장시켜 온 한국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가 올라온 곳은 미국의 군사 매체 워존이었습니다 워존은 보도에서 한국이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며 이것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데 한국이 발빠르게 반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12월 방사청이 f-15k 성능개량 사업을 승인한 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f-15k의 제작사 보인이 제시한 대당 9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계량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량을 통해서 f-15k는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f-15 계열기의 최신 모델인 f-15EX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f-15k 성능개량 사업은 f-15k 전투기의 임무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방추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국외 구매로 f-15k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구체적으로는 현재 f-15k에서 사용하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뛰어난 안-APG-82 V-1S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자전 장비를 개량의 장비가 자동으로 적 위협을 탐지하고 제머 등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f-15k에 새로 탑재될 안-APG-82 V-1S 레이더는 약 천 개의 TR 모듈을 장착하고 있어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죠 군 당국은 또한 f-15k의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과 전반적인 성능개량 등 하드웨어 개선과 시뮬레이터 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후속 군수 지원 요소들 모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용이 대단 900억 원에 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거의 f-35a 전투기 한 대를 새로 살 만한 금액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불과 4.5세대에 불과한 f-15k를 개량하겠다고 5세대 전투기 값을 지불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f-35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마구마구 살 수 있는 기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서방제 5세대 전투기로는 유일한 것이 f-35고 그런 만큼 구매국이라 할지라도 공군력의 너무 큰 증가를 견제하기 위해 수출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둘째는 f-15k의 특수한 포지션 때문입니다 f-15k는 전투기이자 폭격기이기도 합니다 흔히 전폭기라고 불리는 분류죠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출격해서 적 항공기를 상대로 공중전을 벌일 수도 있지만 공대지나 공대함 미사일을 달고 가서 지상 및 해상 목표물을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f-15 계열기의 폭장량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f-15k를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공군력이라고 할 말한 걸 전혀 갖추지 못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공대공 전투를 얼마나 잘하든 별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대지 성능이 높다고 하면 일방적인 폭격을 맞아야 하는지라 공포의 대상 그 자체가 되죠 게다가 f-15k 계량 계획이 나온 것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직후 한국군 입장에선 북한의 콧대를 눌러놓을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단 계량 사업의 도장은 찍었는데 문제는 역시 해결되지 못한 계량 비용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무려 3조 4,600억 원 현재 가동 중인 59기 전량을 계량하는 데 드는 가격인데 kf-21을 새롭게 개발하고 120대 양산하는 데까지 8조 5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까무러치는 가격이죠 물론 이런 가격 설정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겠지만 일각에서는 망해가는 보잉이 계량 비용을 바가지 씌워서 한탕 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이니 새로운 최첨단 제품을 내놓을 역량은 이른지 오래고 자기들이 합병한 f-15의 원제작사 넥도넬 더글라스에 기대서 돈이나 뜯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근래 들어 꾸준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슬슬 미국 정부도 편해에 가까운 지원으로 이들을 살려놓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있죠 현재로서는 민항기 판매 사업도 에어버스에 밀려 주춤하고 있는 데다 남은 사업은 f-15EX 개량 사업뿐이니 정말로 이걸 빌미로 구매국들을 대상으로 각질이나 해보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바가지 금액이 어찌나 지독했는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본의 경우는 아예 f-15J를 절반 이상 포기해버렸습니다 f-15J를 200여 대나 보유하고 있던 항공자위대는 이중 68대만 보잉의 개량 계획을 따라 업그레이드하고 100대는 퇴역시켜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자위대의 핵심 전력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이 수량은 f-35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언제 다 인도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예 인리처럼 f-35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f-15EX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면 차라리 합리적인 선택일 지경이죠 물론 인리는 한국줄 분담금을 빼돌려서 산 것이니 그건 그것대로 어처구니가 없지만 말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처럼 f-15K를 덜컥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방식이 딱히 현명하지는 못한 것이니 그리 할 이유도 없거니와 앞서 언급한 것처럼 f-15K가 북한에게는 천적과도 같은 무기라는 점도 크죠 퇴역시킨다 하더라도 전폭기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 달리 없습니다 f-35는 아무래도 전투기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크니까요 게다가 일본이 소량이나마 f-15J를 개량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은 아예 5세대 전투기인 j-20을 슬슬 배치하기 시작한 마당이다 한국 공군력의 중추에 있는 f-15K 역시 개량을 받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잉이 제시하는 코빵기 나오는 가격을 그대로 다 내잔이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봉잡히는 셈이니까요 어조는 여기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어쩌면 이미 검토되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는데요 바로 kf-21을 위해 개발해뒀던 국산 asa 레이더를 탑재하자는 것입니다 f-15 개량의 주된 역점은 바로 레이더의 변경 기계식 레이더에서 모듈천 개짜리 asa 레이더로 변경되는 일이니 그 성능 격차는 물론이고 가격의 격차 역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안루 apg-82 v-2를 구매하지 않고 자체 생산한 kf-21용 asa를 탑재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높은 가격의 대부분을 형성하던 요소를 국산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걸 과연 미국이 내버려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전투기의 모든 무장과 항전이 연결되어 있는 레이더를 미국이 덜컥 국산으로 바꿔 끼우게 해줄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f-15k 개량의 경우에는 이를 운회할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미션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점이죠 전투기의 레이더와 무장, 항전은 모두 기계어로 변환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오고 가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기 때문인데요 즉, 이 기계어 변환의 알고리즘을 알지 못하면 그 정보들을 전투기 운용에 활용할 수는 있을 지연정 그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해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타고 올라가면 미국이 만든 무기들의 기밀사항과 작동 메커니즘까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암호화된 정보 교환의 도중에서 경유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해 파일럿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재변환해주는 것이 미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f-15k의 경우 이 미션 컴퓨터를 개량하면서 교체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산 레이더와 나머지 미국제 부품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밀을 이유로 하는 미국의 통합 거부를 우회할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한국은 본의 아니게 kf-21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 f-15k의 개량 문제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현대적인 전투기의 핵심적인 성능을 담당하는 기술이다 보니 잘 만들어둬서 여기저기에 응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인은 또 개량 계획으로 얻어낼 수 있었던 거금을 놓친 셈이 되었고 이미 f-15j를 100대나 퇴역 처리해버린 일본은 전투기 개발을 포기했던 이를 또 다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슬기롭게 f-15k의 개량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는 미국의 뿌리를 둔 전투기가 국산 부품을 동합시킨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미래 한국 공군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보며 앞으로도 한국이 현명한 선택으로 승승장구 해나가기를 빌어보겠습니다